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만 대에 달하면서 역대급 손해액을 감당하게 될 보험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번 폭우로 보험업계가 부담하게 될 손해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 9,900건을 넘어섰고요. 추정 손해액도 1,4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데, 이번 폭우가 특히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집중되다 보니 과거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 때보다도 손해액이 더 높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일단 피해 입은 차량을 보상해 주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잖아요. 오를까요? 네, 사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부터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가 침수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불어난 물로 침수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썬루프를 연다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1년간 보험금이 할인이 유예가 되는 건데,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1년 뒤에 보험료가 오를지 여부는 각 보험사 판단에 따를 텐데, 인상될 가능성은 또 아직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일반 가입자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요? 일단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들이 하반기 손해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손해율, 즉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들이 통상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 적정 손해율, 78에서 보통 80% 정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70% 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폭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오히려 보험료를 조만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보험금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보험료 인상에 나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 쪽에서 난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다만, 하반기에 추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인상 인하를 논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입니다. 물론 적정 손해율을 넘어선 일부 보험사들은 또 현재 비상이어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류가 다르긴 합니다.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상당히 부담이 큰데, 금융당국이 이걸 좀 감안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입 차량이 2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한 만큼, 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없고요. 금융당국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지금 보험료 인상이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요즘 물가 걱정이 큰데, 업친대 덮친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